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따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따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 꿀팁 탑1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미국 주식하는데 S&P500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엄청 많은데요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한눈에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전문을 한눈에 보는 건데 진짜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미국에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 서비스가 되는 건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건데 우리 영웅문글로벌 화면 번호 2642번에 가시면 2642번이요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 교수님 아시겠지만 미국은 주가가 올라가면 네 어떤 색깔입니까? 올라가면 올라가면 초록색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빠질 때가 빨간색이죠 네 피니까 빨간색이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반대죠 한국은 반대죠 우리는 붉은 피 붉은 초록색을 좋아하죠 화살표 네 한국은 시뻘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시뻘거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질문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색깔이 우리 HTS 안에는 미국을 따라갔을까요? 한국을 따라갔을까요? 아유 영웅문인데요 영웅문인데요 한국분에 익숙하게 반대로 반대로 다시 갖고 와서 우리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미국 주식의 초보자인데 네 시뻘건 거예요 네 시뻘건해서 미국 어설프하게 배우신 분들은 억주 색깔을 또 반대로 생각하시잖아요 아유 뭐라고요? 근데 여기는 딱 한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딱 보시면 되기 때문에 쭉 한번 열렸을 때 S&P 500 모든 종목을 정강판으로 올려갖고요 네 다만 이 박스 크기가 시가총의 크기라고 보시면 박스? 네 이 박스 크기가 시가총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색깔을 한국과 동일하게 보시면서 한눈에 쭉 보시는 거예요 아유 본부장님 자꾸 오니까 오히려 설명이 안 돼요 딱 보이죠 어이 화면이 있는거죠 이거죠 이 화면인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보시면 딱 보시면 왠지 녹색이 조금 이렇게 많은 듯한 오른쪽 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신다고 설명이 아 이거 보면 우리는 빨간 걸 좋아하잖아 빨간 거 시뻘건 게 많은데 초록색이 나면 약간 짜증나죠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박스 큰 거 보시면 마이크로스포트가 가장 크거든요 왼쪽이죠 그래서 약간 불그스름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좋아보여요 네 최근 5일 동안에 주가 상승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최근 5일입니까 네 최근 5일 동안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2642원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그냥 기간을 설정하시면 돼요 네 나는 하루다 나는 5일이다 네 1개월 3개월 6개월 연중 네 그다음에 1년 그다음에 PER까지도 볼 수 있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선택하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이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종목들을 보시면서 보통 시뻘겋거나 아니면 시뻘겋거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주가 흐름이 안 좋았구나 네 좋았구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번에 그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박스에 큰 것들이 많이 빠졌다 올라갔다를 보시면서 네 주요 종목들이 좋았고 납밥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그거를 영문에서 직접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2642 42번이요 너무나 많이 열리는 게 있어서 닫고 2600 여기서요 리얼이죠 이거 네 리얼입니다 2642번을 누르게 되면 네 딱 보시는 것처럼 딱 열리는데요 이렇게 열립니다 신기하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박스 크기가 시가총액이 크기거든요 박스 크기는 시가총액이다 큰 것들이 뭐 마이크로스포트가 커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존이 커 보이고요 네 애플이 커 보이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 흐름이 나오는 건데 일단 지금 장이 아직 안 열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내가 주식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S&P 500 내에서 보고 싶은 건지 네 아니면 ETF 보고 싶은 건지 ETF도 됩니까? 일단은 한번 S&P 500에서 아까 봤지만 기간별로 한번 등락 볼게요 아 뭐죠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네 연중 흐름을 왠지 보고 싶거든요 연중에 많이 플러스라는 거 보고 싶죠 네 딱 보시면 아 왠지 딱 보시면 뭐가 제일 빨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빅5가 가장 강했는데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뜨네요 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1.91% 올라왔다고 보는 거죠 올해 연중 아마존이 무려 24%가 넘게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 인수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약간 빠진 정도 눈에 들어오는데 초록색이요 초록색이죠 네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그럼 한번 ETF 한번 보면 ETF가 가능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이 그동안 방송에서 네 지금 나스닥이 잘 갔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스닥 100 중에 100이 더 잘 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스닥 100에 관련한 ETF 대표적인 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QQQ요 QQQ QQQ 그게 최근에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한번 우리 혹시 영어문에서 문제가 있는지 진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ETF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연중으로 연중으로 설정하시면 딱 하면 왼쪽에 크면서도 빨간 게 하나 보이네요 왼쪽 딱 보시면 여기죠 네 그러네요 QQQ 왠지 다 10%인데 유독 보이는 게 있어요 유독 보이는 게 있는데 지금 QQQ가 연중으로 1.47% 올라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ETF 흐름을 보시면서 그런 흐름까지 읽을 수 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일부 종목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좀 시퍼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시퍼렇게 먹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내려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눈에서 시장 흐름까지 네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네 PER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어 쉽지 않은 건데요 네 기능이 있습니다 영문이라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주가가 올랐다 떨어졌다 중요하지만 네 PER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딱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여기서 일단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것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연중이 아니고 이번에는 PER를 눌러줍니다 PER이요 딱 이런 것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아마존에 대한 주가의 PER 굉장히 궁금하신 분 많거든요 네 지금 102.91배입니다 그래서 엄청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100배 여러분도 잘 기억해보세요 이게 다 아닙니까 아마존이 102.91배고요 네 그 다음에 디즈니 디즈니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15.50입니다 네 그러면 디즈니는 15.50 아마존은 102.91인데 이건 현재 구간의 PER이고요 네 지금 진행형에 대한 실적이고요 앞으로 12개월치 4D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고 싶은데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이걸 갖고 다시 한번 PER이 아니고요 예상 PER를 눌러줍니다 네 눌러주면 아까 아마존은 102였죠 네 근데 지금 얼마가 나왔냐면 58이 나왔고요 58이요 디즈니는요 네 반대로 15.5에서 21.4가 나왔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걸 바꾼 게 어떤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건 딱 이거죠 네 결국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마존은 지금보다 12개월 후에 실적이 이익이 증가하니까 네 당연히 PER이 낮아졌고요 낮아진거죠 네 상대적으로 지금 디즈니는 지금보다 1년 후에 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격의 분모가 더 작아지잖아요 네 그 차이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게 EPS 그 실적이 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예상 실적을 영웅이 다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갖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숫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그림 하나 딱 놓고 아 이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고 추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적이 나빠지고 있거나 추정할 수 있는게 바로 여기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주가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 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으면 예상 PER 현재까지 PER 비교하시면서 종목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 드리지만 시장의 흐름을 정말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을 글로벌 G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거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목도 가능하고 지수, 섹터도 가능하고 ETF도 가능하고 특히 더 마지막으로 네 PR PR도 소위 트레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현재 진행형 PR 뿐만 아니라 네 미래 지향형 PR까지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oi 아니 weeds 어 층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